청정팜 유기농 고추 천물 땄어요. 폭염 속에서 자란 거라 더 대견하고 기특합니다. 아주 풀 속에서 크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청정팜이에요. 어제 고추 천물 땄거든요. 근데 이게 막 고추 나무처럼 이렇게 커서 어제 지지대가 무너져서 지지대를 두 개씩 박아줬어요. 꼭대기까지 주렁주렁 달린 거 보이시죠? 그리고 올해는 고추가 아주 굵어요. 굵어서 잘 나올 것 같아요. 고추가 고추가루 근수가 어제 풀을 대충 뽑아줬지만 부천지 속에 있습니다. 예 어제 풀을 좀 뽑아주긴 했어요. 어릴 때 뽑아주고 안저기 했더니 와 고추 좀 보세요. 엄청 싫어하죠? 예 주렁주렁 이렇게 한 고랑씩 바람 잘 통하라고 이렇게 한 고랑씩 띄고 심은 거예요. 연 걸리지 말라고 유기는 고추니까 더 신경이 쓰여서요. 와 어제 빨간 거 다 땄어요. 천물 땄 거죠? 예 저 위에까지 고추 땄 거 꼭지 따고 씻고 이제 건조기에 말리는 거예요. 천물인데 열한판 이렇게 풀 속에서 커서 기특해요. 열한판 나왔어요. Ohh 음악 동영상 틀끈 음악 음악 음악